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사사기 8장에서 9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기도원은 성공했으나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은 실패합니다. 둘째 기도원은 다섯으로 백을 이겨 제사장 나라 통치 40년을 이끌었습니다. 셋째 기도원은 지혜롭고 겸손한 자세로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분을 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넷째 기도원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자들에게 여호수와의 말을 인용하며 거절합니다. 다섯째 아비멜렉은 기도원 지방과 세계물 풍비박산되게 만들고 맙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또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사기 8장에서 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82일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대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대안의 방백 오랩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삼백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고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악은 내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대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고사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요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지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고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오천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원이 노바와 육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대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고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고사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원이 숫고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하고 그 성업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고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호엘 망대를 헐며 그 성업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보래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도원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계리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레기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베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요하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레기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군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레기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메 아비멜레기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은이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레기를 왕으로 삼은이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남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해 왕이 되라 하며 감남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데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해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데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해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데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해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룩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대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를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정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룩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오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오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룩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업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요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업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업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지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업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호느님 상수리나무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인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느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쥐되 아비멜렉과 그 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라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업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업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작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초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레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우리는 사사기 8장에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원의 성공은 첫째 믿음과 순종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둘째 에브라임 지파와의 내분 발생을 차단한 것입니다 셋째 왕이 되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기도원이 죽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잇고 바하를 섬깁니다 게다가 기도원의 아들 아비멜렉은 요담을 제외한 자신의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권력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으로 사사시대의 불행의 고는 더욱 깊어져갑니다 전쟁 영웅 여우수아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이 되고자 한 모세를 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아를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도원도 모세와 여우수아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의 고룩한 시민이 되고자 했습니다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by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